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아하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아 뉴스 아하 시간입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예상보다 많이 늦어질 거다. 미저러질 거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청선을 앞두고 김기현 대표 체제를 좀 공고히 하기 위해서 혁신이 조기 해체하고 그 대신에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렇게 두 개 이른바 쌍특검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당 지도부 만난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의 국회 상정에 대해서 당부의 말을 이 자리에서 건넸고 이에 따라서 공간위 구성이 원래는 12월 중순이었는데 이게 말일쯤으로까지 늦춰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지금 공간위가 조기에 구성이 되면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 여부가 공개되기 때문에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서 늦춰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내위은 사실과 다르다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박정화 수석대변인은 어제 해당 관측과 관련해서 특검법 등 원내 상황 등으로 인해 공간위 구성이 늦춰질 거란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라면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당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고요. 공간위 구성이 위러졌다는 내용만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15일까지 공간위원장 임명하는 건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한 여러 쓴소리들도 나왔다는데 소개해 주시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해당 보도와 관련해서 선거는 안중에도 없느냐라고 비판을 한 건데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김여사 특검 때문에 공간위 구성도 총선 준비도 모두 늦춘다니 하루빨리 공천해서 뛰게 해도 부족한 수도권 다 포기하고 선거 한 달 전에 공천해도 되는 영남 공천만 고민하느냐라고 꼬집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지금 김기현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이 소식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3선 중진의 하태경 의원 최근에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했죠. 그리고 5선 중진의 서병수 의원처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김기현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 의원이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쇄신 대상 1순위가 김대표다라면서 김대표는 강서구 보궐선거 직후에 사퇴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빼고 아랫사람만 사퇴시켰다. 홍준표 대구시장 말대로 패전 책임은 장수가 져야 하는데 꼬리 자르기만 한 거다라고 꼬집었고요. 그리고 지금 하 의원은 국민의힘을 좀비 정당에 비유를 했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다 죽는 걸 아는데도 좀비처럼 질주하고 있는데 그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김대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서병수 의원도 소셜미디어에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간다면 국민의힘이 필패하리라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라고 전망하면서 인유한 혁신위원회의 실패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는 전조라고 강하게 꼬집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또 한마디 거들었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83석에서 87석 정도를 얻을 것이라고 좀 어둡게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백석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석은 막연한 국민의힘의 심리적 저항성 저항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보수 정당의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라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기현 지도부의 사퇴 주장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잘못하고 있고 김기현 지도부는 무능력하다. 이 두 가지 진단이 아주 맞는 진단인데 지금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김기현 지도부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제 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로 만날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날 의향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서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우리 정치에 매우 드문 인재고 때가 되면 만나겠다라고 여지를 남겼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낙연 총리님이 정치 개혁이라는 게 있으면 또 혹은 고민이 있으면 정치 후배로서 무조건 만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정당의 수장이었던 두 사람이 만나서 전혀 다른 또 신당 창당 혹은 연대를 논의할 수 있다. 제3지대 형성이 금물살을 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주류는 이 두 분의 만남의 회의적인 분위기다. 이런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라디오 인터뷰에서 두 사람이 정치적 교집합을 찾기가 어려울 거라고 좀 좋지 않게 전망을 했고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도 같은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이게 낙석연대라는 지금 닉네임이 붙었는데 낙석연대가 아니라 낙석주의가 될 수도 있다. 조심해야 한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측 관계자가 언론과의 통화에서 민심이 같이 가기를 원한다면 같이 갈 수 있겠지만 이 두 전직 대표가 노선 세가 완전히 다른 건 사실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건 참 정치인들 말 참 잘 만들어요. 재미있게. 자 조금 뒤에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조금 뒤에 무소속 이상민 의원과 만날 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지금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이 오늘 오후에 2시쯤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최근 탈당한 무소속 이상민 의원 이 두 사람의 만남인데요. 이 전 대표가 서울 종로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와줄 것으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민 의원이 지난 3일에 탈당 선언하면서 당의 대선배인 이 전 대표에게 전화를 했고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한 번 뵈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 전화가 두 사람 만남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모임입니다. 원칙과 상식 휴일에 대규모 행사를 열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원칙과 상식 민주당 내 비주류 혁신계 비명계 다양한 명칭이 있는데 이 의원 모임이 지지자 500여 명이 모인 대규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네 사람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었는데요. 어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과 함께 토크쇼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지지자들과 함께 다 같이 새 과시에 나선 건 처음인데요. 다만 4명 외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했는데요. 누군가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너라고 지칭을 했는데 그러자 이원욱 의원이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너 밑에서는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신당 창당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고요? 일단은 확실하게 신당을 창당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12월까지 당의 변화가 없으면 행동에 나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면 그러면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12월까지 민주당의 혁신, 쇄신을 위해서 힘을 실어달라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고 계속 변함없이 함께해달라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윤영찬 의원도 12월까지는 민주당을 지키고 바꾸는 시간이라고 말하면서 그다음에 뭘 할지는 그때가 되면 또 뭐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친명계 김민석 의원 날선 반응 보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총선 코앞에 공천 보장 요구 구태를 뭐라 포장한들 그 누가 원칙과 상식, 민주주의라 보겠는가라고 이들을 저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건 야건 탈당과 신당, 이압집산의 명분과 거취인은 솔직 명료한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당을 꿈꾼다면 나가서 하는 게 도덕이다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의원은 사실 원칙과 상식뿐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칙과 상식이라고 이름된 4명보다 이낙연 전 대표의 최근 신당론이 100배 더 문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윤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